이야아아ㅏ아아ㅏ 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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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워어우 정글은 저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 오 저치기 스쿠스 어이구오오오오오오오 계속할래요 오늘 방송 안 들게요 천둥은 바람용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열심히하겠습니다 저도 해서요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더 열심히는 아니고 내 이 스탠스로 할게요 더 열심히는 빡세고 세명 다 보일때 일을 써야 세명한테 다 갑니다 두명 보일때 쓰면 이거 한마리가 안맞아요 이딜이 좀 센데 여기 아래꺼 화연대비로 죽잖아 이거 아래꺼 치지 말란 말이야 평타 한대 아껴야지 이렇게 알았어? 봐봐 여기 지금 탑이 쩔어져 이러면 칼북 스킵하란 말이야 레드가 교전되도 좋으니까 대포라인 밀어야지 이때 찰나에 가야돼 그치? 이거 밀고는 제가 어 시발 어 아 이 개 이게 이게 뭐야? 버칼두 하고 온거야? 뭐야? 이새끼 동선무 근데 강타가 어떻게 있어? 버블나이셔! 아이고 우리 또 9929님 또 혜자미션 걸어주셨는데 아 너무 아까운데 안타깍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톡 9929 단판이요 확인이요 아 네 저 멘탈은 안나갔어요 아오오 또 감사합니다 열혈컷 한 6만개 정도 될거에요 형님 톱8을 몇킬하면 돼요 형님? span 10킬 9,0,0,0,0,0 아이고 우리 또 9929님이 오늘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자연재해가 있어도 멘탈 한 번도 안 나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또 9929 형님들 랄패들 아우 또 감사합니다 저는 춤같은거 제가 원래 몸치워가지고 아우 감사합니다 힐 500개 3대 니하 승리식 5천5개 가자 힐당 50개 확인 힐 힐 힛 힐 힓 Diversity bulk ad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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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망했어, 끝났어, 끝났어. 바톤 라인전 끝났어, 이러면. 3필짜리야, 3필짜리. 끝났어, 끝났어. 나이스, 3필 끝났네. 바타운 맞으면 끝나겠어. 탈리아 이걸 왜 궁 쓰고 저렇게 갔어. 다 잡은건데 탈리아 궁 있었으면. 나이스, 탑이 끝났네. 다 파운드 뽑고 너무 잘해. 알았어? 블라드 왜 이렇게 섹시해? 아, 에고. 준혁이 형 잘한다. 느낌있게 하네. 공전 좋다. 2안 추가? 아, 근데 바텀이 진짜 끝내놨는데 라인전. 아, 진짜 끝내놨는데. 아까 탈리아 궁원먼 때문에. 뭐하냐. 사라져? 아, 이러면. 이치야. 도와줘. 이치야. 결국 푸웨어를 해야되셨습니다. 결국 다 같이 시키고. 제발, 신난다, 신난다. 혹시나, 신난다, 신난다. 전투하는 script. 오직 마왓. 귀ridご利고 있다. 누나와, 슈우. 아 근데 왜 이렇게 말렸지 아이고 9929 형님 아 오늘 좀 말려가지고 이게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미친놈인데 왜 이렇게 잘해 블라디? 뭐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바비 아이고 9929 형님 야 러블랑한테 죽을 거 없는데? 뭐야 이걸 뺏겨? 이걸 트라이 하는 거 자체가 지리는 놈인데? 월싱 너프 먹었어? 몰랐어 지금 얘기 좀 어떡해 이렇게 가도 쎄 너프 먹어도 요즘 뭐가요 그러면? 근데 난 아무리 봐도 난 그검그구가 좋아보이는데 시야가 너무 사귀어서 강력한다고? 어 와 탈리야 미친놈이다 와 탈리야 진짜 인정 탈리야 탈리야 미쳤어 와 뭐야 이게 와 또 9929 형님 또 킬미션 감사합니다 아 근데 데스가 너무 많네 데스가 마라도 이렇게 제약 걸렸다는 건 뭐다? 말린 와중에도 잘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이거 4대5 할텐데 아 이거 나 죽어? 야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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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케야 새X야 어우 오우 샤이 나이스 아이고 9929야 우리 또 세대 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4대스였네 3대스 이하로 해야 되는데 2판 팀원킬당 200개요? 저도 팀원이죠 저 포함인가요 그럼 저도 팀원 중 한 명이니까? 그쵸 맞지 어우 꿈 아니야 어우 아퍼 라든지가 이렇게 또 방송을 열심히 하니까 럭키레이가 터지는구나 뒤에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법이라 했는가 이거구나 아이고 잠깐 3번 도전 가보자 와우 3번 5천개 아이고 나있다 나있다 나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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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야잇다 그쵸 아군이 다녔습니다 헤헤 요농랭킹은 처음이디 나 개이기스 하려고 풀교환한건데 마지막카르침 조심해라 얘들아 이러고 죽으면 진짜 큰일난다 니들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없으면 되게 하라 이게 케인동선이야 케인만의 고유의 동선이 있거든 하루아침에 안돼요 이거 300판은 박아봐야돼 코피가 저쪽이니까 이렇게 먹어주고 핑화를 그냥 이렇게 대놓고 막아 이런건 천천히 탑이 죽으면 안되는데 탑이 죽이지 아 대관되겠지 좀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제발 이게 도와준거야? 안될거 같은데 이게 뭐야 아 근데 왜 왔어요 아저씨 알아도 되는데 아니 멋있다 아 정말 그렇기 때문에 아 잘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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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길렀어 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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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걸 날 죽이면 어떡해 살려줘 나 씨 못 먹었잖아 아니 이거를 왜 다 뒷머밍 줬어 이거 진짜 남탓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인정? 앞에서 줄타기 존나 해주는데 침을 위해서 진짜 개같이 베이가 씨바 새끼야 너 여깄지 베이가 어딨어 이 새끼야 나한테 궁 던진 새끼야 어디갔어 아까 이 새끼 나한테 궁 던졌어요 여깄다 이 쥐새끼같은 놈 일로와 스킬 다 맞춰서 알았다잉? 쥐새끼같은 놈 궁을 던져? 아 나 왜케 케인 잘하냐? 진짜 이거 프레임이 무섭다니까 나도 내가 케인 못하는 줄 알았어 채팅감보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 라고 할 뻔 줄타기하고 올게 요런거 요런거야 여기 야야야야야야야 아저씨 아저씨 뭐해요 쥐아저씨 이상하게 약간 푸는거 없는데 아니 아니 왜그래 아니 안해도 된다니까? 왜 피가 안달아 쥐아저씨는? 이거 해야겠는데 피가 안달는데? 뭐야 이게? 왜 안달아? 야? 피했음 돌아왔음 먹었음 못먹을 뻔는데 또 묻혔음 들어갔음 피했음 이렇게 옆으로 빼가지고 상대에 정신나가게 했음 어 그렇게 안무 미치면 어어 이렇게 W 잘 생각해 누가 이득일까 잘 생각해 누가 이득일까 파우딜 존나 세네 500이 들어오냐 잘 생각해 누가 이득일까 누가 이득일까 잘 생각하랬어 분명히 덕봉할라 하지나 내가 잘 생각하랬지 내가 잘 생각하랬어 말랬어 잘 생각하랬잖아 일로와 이거 복예사의 숙명이야 숙명 더블 맞췄어요 들어갈게요 안녕 안녕 무긴 좋은데 K 미션까지 아이고 4번 갑니다 도전 가자 하지만 4단이 미션 저 달이 미션 감사합니다 오늘 되는 날인데 네 3번 도전 3번 간다 가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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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이 ち둘 아이 3만개였어 형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엑소 아 형님이 리액션 하지말라 해서 춤추면 도망갈 수 있어요 형님이 진짜로 아 인정이요 조신해야죠 장가가려면 아니 롤방송 근데 뭐야? 다 사람들 마려웠었나? 아 근데 요즘 솔랭이 없긴 하네 확실히 마려웠구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즈팡 못했다 빨리 올릴게요 진짜 빨리 올려서 닥쳐 3일이면 충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